너 우리 동아한테 무슨 짓 한 거야, 어? 부모사님 괜찮으신 거죠? 내 귀한 아들을 황천길 입구까지 끌고 갔다 상태가 어떤데? 진화방에 스며치통이 빈 걸 보니까 아마 그걸 먹였던 것 같아요 도장 찍어 그럼 저도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보고 말해, 이혼 소리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동아, 내 아들이야 동아, 내 아들이야